Our illnesses copyright abuses ahren이나 게임 싫은 줄 알았더니... 바보였어요 근데 자기는 아까 두 번 다 삐꾸놨으면서 다 듣게요. 제가 제일 잘해요. 볼래요? 현이 박살 맞네요. 히얼리와 팬페이지 분들께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진심으로 말해요. 저희가 데뷔한 지 만 5년이나 됐는데 1년만이 컴백이니까 과거가 남다른 것 같아요. 2년만이 컴퓨터를 따라 너와 함께 떠나가고 싶어 맥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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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이 시간이 엄청 오래됐지만 우리 멤버들 하나도 좋지 않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진짜 버티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주고 기다려준 우리 데이지 그리고 많은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좋은 세트와 모든 것들에 우리 멤버들이랑 스태프분들 정말 많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도 될거죠? oire увидеть로 이번 앨범 맥맥맥맥맥을 통해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해 보답하려고 합니다. 이번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걸세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걸세였습니다. 예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